이천시 지역의 대표적인 단체인 이천시연합동문회 회장 이 취임식이 지난 22일 부발읍 감호수 헤딩홀에서 약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 취임식이 열렸습니다. 오후 6시 30분터 진행된 행사의 김경희 이천시장님과 이천시의회 김하식 의장 경기도의회 허원 도의원과 김일중 도의원, 이천시의회 김재현 부의장 박명서 운영위원장, 송홍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노희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재국 의원, 이천체육회 조태균 회장, 이천시 더불어민주당 엄태준 지역위원장 이천세마을금고 이상필 이사장 영남향우회 김학수 회장, 이원해 고덕희 이임 회장, 김태철 신임 회장, 호남향우회 고갑재 회장, 이천고총 동문회 양준모 회장 이천시장학회 임기배 회장 이천시청년회 박성현 회장, 이천시축구협회 장엄문 회장, 이천시항토협의회 이광표 회장, 지종호 회장 경기도도자재단 성수석 이사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날 연합동문회 회장 이취임식은 70년생부터 80년생 동문회까지 전 동문회 회장의 이취임식이 함께 동시에 열렸습니다. 제31대 오종검 이임 회장은 취임 회장인 이종현 신임 회장에게 연합동문회 길을 넘겼습니다. 오종검 회장은 이임사에서 벌써 1년 일하는 시간이 흘렀다며, 취임하시는 신임 회장은 연합동문회의 남다른 열정과 용기가 가득하신 분이라고 말하며, 연합동문회를 한층 더 발전시켜 나아갈 것이라도 말했습니다. 제32대 회장으로 취임하는 이종현 회장은 취임사에 앞서 총동문연합회 회원들 앞에서 큰절로 감사의 인사를 하면서, 31년이라는 시간 속에 큰으름 하나로라는 대명제 실천하며 역대 회장님들과 함께하신 분들께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선배님들의 격려와 후배들의 새로운 힘으로 한층 더 희망차고 활기찬 단체로 만들겠으며, 함께 화합하고 단결하여 선배님들께 지켜오신 연합동문회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가오는 2024년에도 최선을 다해 이천시연합동문회 2천여명의 회원 및 가족들을 지키며 이천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스앤뉴스티브의 배석환 기자입니다.